전국 스포츠 타이밍 공원인데 승하님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대회를 위해서 목포의 수사협동과 모진건설 그리고 부무위항권에서 많은 협찬을 주며 현재 대회가 나나라로 투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수 여러분들 손을 내주시고 현재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현재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선수 및 보호자 공기자분들은 식수를 충분히 공급해 주시고 현재 식수의 위치는 골드링병 사무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식수를 충분히 공급해 주셔서 원딜을 위한 기술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 일반부 남한영 선수 등기면 앞으로 와주세요. 남자 일반부 남한영 선수 등기면 앞으로 와주세요. 남한영 선수 알아요? 내 짧은 cui 살아가요? 남한영 선수 남한영 선수 반대로 돌려야지 그럼 과감하게 코디해야지 안되면 승현아 코디해야지 안되면 코디해야지 과감하게 안되면 코디해야지 오 commissioner 오면 코디해야지 안되면 코디해야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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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영 가자! 지영 가자! 지영 가자! 지영 가자! 지영 가자! 마지막! 끝났을 하지마. 수고! 수고 Privacy 심일 정도 산삼이 갑시다! about 2AM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센터 2분 30초 가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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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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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번 시간 종료 싸우고 구경 센터님 1분! 센터님 30초! 맞아 맞아! 나이스! 와, 멋있다! 재윤이 형은 채윤이 형이 너무 오래. 응. 진짜 좋아. 영윤아. 재영윤. 다같이. 음료가 다같이. 너무 잘하네. 진짜 잘하네. 진짜 잘하네. 정말 잘하네. 한 번 보는데 진짜 없어서 살이 텐데 진짜 나이 진짜 나이 진짜 진짜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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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현이 오른쪽으로 밟아야지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밟아 봐야지 승현아 승현이 오른쪽 발 보고 좋아 승현이 천천히 가 시간 났어 승현이 오른쪽으로 승현이 푹 쉬었다 가 쉬었다 가야 돼 승현이 오른쪽으로 그렇지 가만 와 끝까지 올려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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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지마 좋아 좋아 부시어 부시어 지수수님은 계속 쉬어 가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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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